네, 안녕하세요. 레드미라주입니다.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크레인2에 장착되어 있는 카메라는 니콘 D850입니다. 캐논이나 소니, 파나소닉,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삼성 카메라가 아닌 니콘 D850을 크레인2에 장착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렌즈는 니콘의 니코르 2470 렌즈예요. 오늘 제가 이 크레인2에 니콘 카메라와 렌즈를 지금 장착하고 보여드린 이유는 이제 이 크레인2가 니콘 D850을 캐논이나 소니처럼 완벽하게 서포트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슈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니콘 D850 같은 경우는 크레인2에 동봉된 캐논 컨트롤 케이블, USB 3.0 컨트롤 케이블을 장착을 하면 셔터 스피드, ISO, 조리개, 그리고 녹화, 녹화 해제가 캐논이나 소니와 동일하게 여기에 있는 크레인2의 컨트롤 부에서 완벽하게 서포트가 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최근에 1.7.3 펌웨어가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7.3 펌웨어 같은 경우는 이 크레인2를 니콘 D850을 컨트롤 케이블 연결해서 캐논처럼 소니처럼 완벽하게 모든 기능을 컨트롤 할 수 있게 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니콘 D850 같은 경우도 당연히 크레인2에 장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여기서 녹화, 녹화 해제 뿐만 아니라 셔터 스피드, ISO, 조리개, 그리고 노출 보전까지 모든 컨트롤이 가능하게 변했어요. 그녀의 장착이 되었습니다. 私だけをただ見つめて微笑んでるあなた そっと触れるもの求めることに夢中で 運命さえまだ知らない痛いけな瞳 だけどいつか気づくでしょうその背中には 遥か未来目指すための羽があること 残酷な天使の転生窓辺からやがて飛び立つ ほと走る熱いパトスで思い出を裏切るなら この空を抱いて輝く少年よ 神話にな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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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을 추가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니콘 카메라를 완벽하게 그리고 또 가장 많은 기능을 지원하게 된 짐벌이 이 원핸드 짐벌 크레인2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사실 저같은 경우도 1.7.3 펌웨어가 나왔을 때 니콘 카메라가 캐논처럼 쏘니처럼 완벽하게 지원된다고 할 때 조금 놀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니콘 D850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크레인2와 함께 더욱더 편안하게 다양한 기능을 완벽하게 타 브랜드처럼 응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저같은 경우는 지금 서버 팔로우 포커스를 장착했고 렌즈는 지금 삼양의 시네마 렌즈를 장착을 해놨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이 지윤테크 같은 경우가 이 15만원짜리 서버 팔로우 포커스를 무료로 증정합니다. 사실 니콘 같은 경우는 동영상 오토 포커스 성능이 소니나 캐논이나 삼성처럼 그렇게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수동으로 손만 나는 수동 포커싱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기존의 고가의 무 또는 유선 팔로우 포커스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크레인2를 구매하시면 여기에 있는 15만원짜리 동봉이 되기 때문에 포커스를 조절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선 또는 유선 팔로우 포커스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크레인2를 구매하시면 여기에 있는 15만원짜리 동봉이 되기 때문에 포커스를 조절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제가 렌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짐벌을 치는 분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렌즈 화각이 뭘까요? 역시 2470일 겁니다. 캐논도 2470 그리고 소니도 2470GM이나 2470 칼자이즈 F4 제가 쓰는 삼성 NX1 같은 경우도 1650S 파나소닉은 당연히 1235 니콘 같은 경우도 2470 니코르 렌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크레인2의 D850 그리고 니코르 2470 렌즈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니코르 2470 렌즈를 세팅하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니코르 2470 렌즈 같은 경우는 너무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세팅이 완벽하게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니코르 2470 렌즈 같은 경우는 70mm에서 경통이 들어가고 24mm에서 경통이 나오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존의 2470 렌즈들에 비해서 굉장히 깁니다. 이 무게 중심이 아무리 이게 가볍다고 하더라도 3.2kg이 안된다 하더라도 앞쪽이 너무 길거나 뒤쪽이 너무 길면 짐벌 세팅이 어렵습니다. 이 니코르 24702 같은 경우는 그와 같은 단점을 정말 골고루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2470 니코르 렌즈를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하단을 봐주세요. 하단에 보시면 지금 지훈테크에서 채로 출시한 100g짜리 무게추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무게추가 장착이 되어 있으면 뒤쪽으로 무게중심이 조금 쏠리기 때문에 그래도 2470 니코르 렌즈를 장착을 하고 지금 틸트축 그 다음에 패닝축 롤축 모든 것을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걸리지가 않죠? 이렇게 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지금 화각대가 24mm가 아닙니다. 지금 대략 35mm 언저리에다가 제가 지금 렌즈에 화각을 맞춰놨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무게추를 장착한다 하더라도 렌즈의 경통이 너무 튀어나오면은 그만큼 무게중심이 뒤로 가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이 뒤쪽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니콘 D850과 2470 니코르 렌즈는 세팅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 틸트축이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하단에 있는 이와 같은 100g짜리 무게추를 함께 장착을 해주시고 그리고 35mm 정도에서 맞춰놓고 세팅을 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자 물론 이 크레인2의 모터 파워가 사실 지나치게 세다 보니까 이렇게 튀어나와도 이 정도 튀어나온 거는 글쎄요. 이론상 그리고 제가 지훈테크 그러니까 유쾌한 생각에서 짐벌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된다 라고 말은 하겠지만 사실 운용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 정도 튀어나오는 무게중심은 모터 파워가 워낙에 세니까 자 이와 같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잠깐 급하시면은 이렇게 24mm 70mm 사용하셔도 상황에 따라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크레인2가 니콘 D850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현재 가장 적합한 그리고 많은 기능을 지원하는 사실 크레인2 같은 경우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모터 파워와 신뢰성은 검증됐기 때문에 니콘 D850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번 만약에 짐벌을 고려하신다면 크레인2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그러면은 다음번 리뷰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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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